보물을 거머쥐러 가자, 제군들! 아버지의 보물 지도를 드디어 해독했거든 자, 그럼 1번 열쇠부터 모두들 동시에 석판 위로 참 쉽지? 두 번째 단서는 이거야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리라 자, 그럼 천천히 같이 러보! 이게 그런 뜻이었어? 이제 마지막 열쇠야 단단히 각오해 이 계곡 주인의 머리에 열쇠가 앞에 있거든 하지만 걱정할 것 없어 제군들 곁에 이몽이 함께할 테니까 오, 좋은 게 좋은 거지 드디어 보물이 우리 눈앞에 있어 이제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대체 뭐였는지 확인해 볼까? 됐다! 됐다! 아버지의 당황하는 얼굴이 벌써부터 기대되는데 우와… 우리가 찾던 보물이야 까마귀의 가보 제군들! 드디어 보물의 손은 없다! 망했네 휴엌!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